에덴스 클럽의 트랙킹을 해봅시다 에덴스 클럽의 트랙킹을 해봅시다 오고 오고 물들 아주 시원해 보이네요 에덴스 클럽의 트랙킹을 해봅시다 빙하들 저기 보이는 위에 빙하가 엔젤 빙하랍니다 엔젤 빙하 이곳에 가면 되었네요 지금 여기 저게 갔다가 돌아와서 이렇게 쭉 타고 가면 되나 여기 갔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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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어 저기 빙안물 보이시나요 내려가는 베리 보컬 놀고 놀고 차별 놀고 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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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